지금 국민의힘도 조금 소란스럽습니다. 그동안 정말 소란을 많이 떨었죠. 윤핵관 때문에 이준석하고 또 신핵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기현 체제가 들어선 뒤에도 김재원 지금 최고위원입니다. 또 태용호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의 구설로 많은 논란을 빚었는데 좀 가라앉은 편이에요. 그런데 태용호 최고위원이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하고 그 보궐을 아마 곧 할 겁니다. 6일인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현역원들이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동안 가장 강력하게 대두됐던 사람이 이용호 의원 아닙니까? 그분은 야권에 있다가 넘어왔고 호남 재선원이니까 호남은 아무도 없지 않냐. 최고위원도 없고 당직에도 없고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이 주위에서 많이 추천이 되고 할 만하다 했는데 이용호 의원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현역원들이 왜 최고위원에 출마를 안 했겠느냐. 당내에서는 오해내가 있고 거기서 다 결정하고 최고위원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들러리 하러 가겠느냐. 거기다가 김기현 체제도 과연 오래 갈 것인가. 이것도 우문인 상황에서 돈도 3천만 원인가요? 기타금이 4천만 원인데 가상도가 전혀 없다. 이게 이제 논란을 빚은 거예요. 경제 논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 권한도 없고 힘도 없고 가서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데 공천권이나 좀 있으면 몰라도 그것도 없고 5인회인가 7인회인가에서 다 결정해 온다는데 그걸 몰라 들어가겠냐. 그러니까 의원들이 현역원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지 않느냐. 지금 최고위원에서 조수진 의원 빼놓고는 현역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조수진도 지난번에 팝학용기 사건 이후로는 아주 그냥 깨갱해버렸어요. 이 자치도 자기도 공천도 못 받겠다. 어디서 또 좀 들어왔다고 봐야죠 압력이. 당신이 그렇게 자꾸 말 함부로 하면 공천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은 입 딱 다불고 있잖아요. 그러니 최고위원이라는 게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과거 같으면 삼김시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최고위원이라든가 또 총재단에 가면 아주 당의 중진들이 원로 대접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최고위원회가 다 원회라든가 원회라든가 원회라든 청년들 뭐 아직 금패전문도 안 달아본 사람들이 최고위원을 하고 있으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그래도 뭐 정책내도 있고 몇 사람 있어요. 초선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참 윤석열 대통령을 쳐다보면 힘이 나다가도 국민의힘 쳐다보면 그냥 힘이 쫙 빠진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용호 의원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는데 또 황급하게 그 발언을 취소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 알았다. 그런데 이용호 의원이 재선의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옛날에 방송 패널도 가끔 했고 잘 알죠. 그 사람은 괜찮은 분이거든요. 괜찮죠. 아주 항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오인에 이야기했다는 거 이거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인에 물론 오인에라는 그 명칭을 붙인 회는 없을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고위 당직자 회의랄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다섯 분 내지 여섯 분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인에 한 번 딱 하니까 벌써 이름이 쫙 오르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뭐 정당에서 어떤 의사결정할 때 중요 당직자들이 뭐 할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그냥 결정하고 그런데 그런 정도면 이용호 의원이 이런 말을 내뱉을 리가 없습니다. 본인도 이게 잘못됐을 때 오인에라가 많이 있다면 거기에 의해서 거기 보면 뭐 당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인데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기획부총장 뭐 조직부총장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용호 의원이 그랬다는 건 뭔가 그런 세력이 형성되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용호 의원은 거기에 뿌리가 있었던 분도 아닌 사람이 그럴 정도 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러니까요. 원래 국민의힘의 뿌리를 받고 있었던 사람 다 아는 거죠. 당내 역학관계를 누구도 잘 알고 그런 걸 좀 느끼고 이게 그 최고위원회는 이거는 최고위원회 이거는 그냥 명목상에 마치 북한에 가면 김정은이가 다 결정하고 당 무슨 조직 국장 다 결정하고 그 인민회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상임위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거는 그냥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 식으로 이 최고위원회는 그냥 통법 옛날에 통법부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국회보고 국회를 통법부라고 그랬죠 군사독재시대 때 이미 다 결정된 거 청와대에서 다 결정한 거 그냥 그대로 통과시킨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의 이야기가 맞다면 그게 실현이 아니라면 지금 실현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 결코 이롭지 않은 우리 아까 사법부 이야기할 때 인권법 국제인권법 이런 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법 그런 식하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어떤 공식적인 기구가 있지만 그 밑에서 물 밑에서 다 움직이는 거는 어떤 이너서클 그러죠 네 이너서클이라고 최고권력자나 최고결정권자와 가까운 사람들이 다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윤회관 뭐 핵관 핵관 할 때 그 욕을 하고 우리가 그래선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살아있는 정치 세계에서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게 어떤 공식적인 어떤 기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결국 그 하나의 의견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용호 의원 말대로 한다면 여기서 여기서 의사를 결정하고 최고위원에는 들러리 선다는 네 그런 이미지를 준다는 거 그게 윤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계속 윤회관부터 나왔는데요 이게 건전한 정당으로서 모습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뭐 정치 밖에 있는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떠드는 게 뭐 정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왜 그래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결코 위롭지 않은 거거든요 대통령이 항상 한 이야기가 자기는 당에 관여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그 다음 국회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윤회관이라고 자꾸 이름을 붙인 사람 장정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의 요새는 좀 힘이 좀 떨어졌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호가호유하는 식으로 자꾸 나서가지고 정당의 운영에 최고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계속 관여하고 결국 나중에 최종적인 결정 나온 거 보면 그렇게 의심을 가진 결정대로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용호 의원 이 하나의 발언을 갖다 해프닝으로 하지 말고 하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안 될지 그게 바로 되진 않겠지만 좀 제발 핵관이란 말이 안 나오는 정당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자꾸 되고 나중에 내년 공천에도 결국 윤회관 오인회가 있는지 없는지 뭐 저는 없다고 그 명칭은 없다고 보이지만 이런 실세들이 공천을 자지우지하면요 사실 2016년 총선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공천을 자지우지하면서 경쟁력도 없는 사람들 자기 편이라고 해서 공천하다 보니까 당이 계속 총선에서 패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그런 게 전혀 없고 택도 아닌 소리라고 하지만 이런 소리를 아니 땐 굴뚝이 연기나라고 그러죠 이런 소리를 나오는 정당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소리가 벌어서 나오면 그 정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사결정기구고 가장 중요한 당내 기구가 최고위원회 아닙니까 네 거기 보고를 선거를 하는데 근데 의원들이 아무도 안 나와 의원들은 한 명도 거기 신청을 안 하고 김가람 40대 청년대변인 이종배 서울시의원 천강정 경기도 땅 의료정책위원장 이 사람들은 최고위원회에 자격이 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더군다나 이 젊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미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잖아요 네 장예찬 장예찬이 그런데 이 김가람 이 사람이 뭐 거의 내정이 된 모양인데 이것도 지금 알려주기로는 박성민이라고 지금 울산 국회의원이죠 네 뭐 전략기획부총장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절친이라고 그러죠 나이는 한 살 더 많죠 그 사람이 밀어갖고 그렇게 대충 결정이 나간 것 같고 그냥 말 잘 들은 사람 최고위원 하나 시켜놓자 그렇게 되니까 어느 의원이 거기에 그러니까요 출마를 오겠습니까 망신당하려고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 초선이잖아요 초선인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할 때부터 뭐 잘 친했다는 걸로 그때 구청장을 했었나요 네 그걸로 중구청장 갑자기 힘쓰는 자리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윤핵관 해가지고 장제원 권성동 이철규 윤한옹 이런 사람들이 핵심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이 5인에다 무슨 7인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하는 대로 정상적인 대표 주제의 주요 당직자 회의 같으면 그 이야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최고위원 최고위원 결정하면 이 의원도 이야기했잖아요 정치는 소신도 필요하지만 눈치도 있어야 한다 눈치가 구단 아닙니까 재선은 했지만 그래도 나이도 있고 페널도 오래였고 그런데 지금은 권성동 윤한옹위는 권력에서 좀 밀렸고 윤핵관에 장제원 이철규 이 사람들은 완전한 윤핵관으로서 핵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박성민 방금 말씀하신 기획부총장 박수영 여연연구소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핵관이라는 거죠 신핵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뭐 여의도 정치판에 들어가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언론에서라든가 또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그냥 없는 얘기가 불쑥 나오기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나이가 65세인 사람이 그리고 재선 의원이 진짜 눈치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굴을 죽을 굴을 스스로 팔 일이 없고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정무수석에 통해 다 보고 받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터질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지지율이 약간 떨어졌지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에 대해서 어떤 이런 분란을 막는 데 좀 약한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도 이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말하지 말고 이 부분을 좀 윤석열 대통령이 음으로 양으로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꾸 이런 말이 안 터지게 그러니까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허수아비다 저 사람 뭐 곧 비대위 최재로 갈 것이다 최재로 갈 것이다 이러니 무슨 힘이 그러니까 힘이 없죠 김기현으로서는 자기도 독자적으로 좀 힘을 써보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윤해권이니 무슨 인사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대개 다 알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김기현이가 이야기하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그래갖고 되겠습니다 오욕적이네 거의 당대표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은 정치 경험 정무수석이라든가 원로들 말을 듣고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 아는 민영삼 홍보본부장인가 뭐 갔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지금 벌써 아웃태블인가 아입니까 새로운 사람 뽑았더라고요 아니 벌써 그 당시에도 나는 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최고위원회에서 한번 걸리자겠다고 그래 당시 좀 어려워진 것 같다 내가 거기 뭐 실시라는 사람한테 들으니까 내가 추천한 바 없다 그런데 본인은 김대표도 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사까지 믿기래 이 사람은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고 그러니까 빠지를 못할지 하고 내가 정치 의원도 하고 이런 사람이 딱 눈치 작아 이형우 의원 말대로 눈치라도 있어야지 우리처럼 10일 때부터 국회를 출입한 사람은 쩝하면 입맛이고 차가하면 삼천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영삼 씨도 사실 저희들도 하고 많이 패널 많이 했지만 진짜 괜찮은 분인데 홍보본부장 시켜주니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욕만 보고 하하하 어쨌든 이 뭐 오이네 칠이네 이런 말 자체가 나오는 것도 잘못된 거고 아마 이형우 의원도 그냥 이렇게 방송에 나가다 보면 불쑥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식결에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네 본인도 설사 뭐 그런 것이 여권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은 뱉어놓으면 정치인은 추어 담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고 했지만 당과 또 지도부한테 아주 상처를 크게 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본인도 깔끔하게 사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이용호 의원이 말 뱉었다가 취소하고 이랬는데요 그걸 갖다가 그 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오이네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아까 우리 고객선영하고 저하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최고위원회에 이번에 3명 뽑는 출마를 의원들이 하나도 안 한 거는 결국 최고위원회는 허수합이다 아 의원들이 처음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직 못 맡은 의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 나갈 건데 그거는 결국은 최고위원회 입후보하는 사람들 몇 면을 보고 요런 걸 보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집권당 최고위원이 어떻게 시의원이 이제 그러니까요 또 경기도 땅에 무슨 위원장도 아니고 당에 의료문과 뭐 이런 거던데 김가람이라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의원회의 의원도 아니고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최고의사결정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현역의원이 아무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의원은 그냥 그냥 있는 거지 그러니까 김기현 최고위원은 있으나 마나 한 거라는 게 백일하에 드러났죠 네 삼척 정도에도 알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영호 의원이 방송이다 보니까 불쑥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소개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걸 딱 감추시하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그걸 맞습니다 언론인이다 보니까 못 참을 때도 있습니다 언론인이라는 게 또 이번에 자기 편 의원 한 사람을 억지로다 해가지고 최고위원 후보를 내야죠 그게 정치 구단이지 김기현 대표도 보니까 그러니까 박성민 초선한테 밀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를 완전히 그냥 없는 걸로 만들어 놓는데 이번에 일조를 한 거거든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혼자만 고생하고 있어요 방향을 잘 잡아 나가고 있는데 외교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당에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제기가 되고 구설수에 오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희들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수준이 세계 1위입니다 1위 학력 수준도 세계 1위예요 고객님 제가 정치를 거의 하나도 안 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지금 이거 아는데 우리 국민들 저보다 훨씬 뛰어난데 정치 감각이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 안 됐다 왜냐하면 야당도 맨날 발목 잡는데 여당 자기 당까지 발목 잡고 있다 이런 문제로 그래서 참 윤석열 대통령 고생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